4 5 되겠습니다 은현정 서브 렛 계속 백핸드로 넘기고 있는 소극적으로 상대를 서로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현정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찬스볼 그렇습니다. 그 변칙에 정유미 선수가 잘 대응을 해야 될텐데요 정유미 탑스피 다시 강하게 자 렐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버티는 문현정 스피를 강하게 매긴거죠 2대2입니다 자 이번엔 정유미 3대3 야 감타 리시브가 사이드 초 블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뜨면서 바로 갔구요 찬스에요 아 문현정 놓칩니다 그것을 문현정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된거죠 영리했던 정유미 강차 자 이번엔 문 쇼핑플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지금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강차 아 또 한 서브입니다 찬스볼 다시 갑니다 지금 3구째 전부 정유미 선수가 바로 탑스피을 할 수 있는 골이 오는거죠 지금도 갑니다 아 아 정유미 보급 찔러주는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문현정 웬만하면 묶이지 않는데요 어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첫 포인트 때문에 문현정이 지금 어려워하는거거든요 그렇죠 백사이드 어 이어지니까 문현정 선수가 굉장히 당황스러운거죠 그렇죠 0대2 끌려가는 문현정 긴 서브 바로 받아 긴 서브 다시 한번 다시 정유미의 서브 다시 정유미의 서브 아 탑스피 라켓면에 붙는 시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유미 벗어납니다 네 살짝 들리기 시작하면은 범실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 문현정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4대3 짧은 서브였어요 아 그러나 다시 찬스를 만드는거죠 아하 자 아 사실 문현정이 앞서갑니다 4대5 아 문현정 들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정유미 선수는 지금처럼 강한 것과 약한 것 어 좋습니다 그렇죠 보일까봐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아픈건 분명해요 지금 포핸드 탑스피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현정 선수가 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탑스피 스매시 시도였습니다 아 정인들을 가져가네요 정말 경기를 잘 풀어가요 정유미 선수가 문현정의 서버 아 서버 득점 그렇습니다 자 문현정은 여기서 동점을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돌아서 써요 그렇습니다 8대8 넘어갔어요 야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 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미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매치 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 아 아 아 문현정 여기